벨라의 음악 오 안무를 봤어 봤어 와우 안무를 모자가 자꾸 거슬리네 갑자기 확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좀 이따 회영 이거 사진이에요? 영상이에요? 아 사진 어떻게 이거 포터샵으로도 안 돼요? 어떻게 이거 포터샵으로 안 되나요? 혹시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도 아 노력 혹시 그 노력의 결과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?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저 집중해주세요 저 이렇게 귀 안 깐 게 나아요 이렇게 깐 게 나아요? 아 이거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오늘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깐 게 있어요 깐 게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! 저희 첫 번째, 두 번째 팬싸 하고 세 번째까지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그쵸? 아쉬웠다 한 사람 배 안 고파요? 알아봐봐도 되게 나아 어떡해 뭐 줘야 돼